강북입니다. 조교석 선수의 균일 300만 원이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치? 감독님이랑? 그치? 영원히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회업 회의상을 선상한 울산시민촌선팀에게는 상태와 상금이 피해됐습니다. 이 기회는 너무 좋습니다. 아니 진짜 너무 좋았다. 관중여러분. 헤어 플레이트. 울산시민촌선팀에게 축하의 박수를 받고 관중여러분. 시민이 하나원큐. 엘크이컵 좋은우승팀의 의상. 스포츠 프라이머에. 수상팀의 선수단은 시상대 6. 부터 현재까지만ają다. 수상팀의 선수단은 1. 스포츠치의 선수단은 지민촌은 이 기회는 가볍게의 재환이 통일을 위해서 보기 일상에 신경연이 지그아웃을 수업을 위해 전화해 두 번째로 아빈을 Weil은 도전있게 기효는 자신의 선수단은 도전입니다. 아 형 마사지 한 번 먹였다니? 아 민규야 너의 거 무슨 일이야? 어디가 찍을까? 출장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러니까 이렇게 찍는 거야? 이기면 형이 나와? 이기면 형이 나와? 어 다행이다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원래 전복은 우승해야 돼요 아 좋습니다 운동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고맙다 얘들아 우리들이 최고다 감독님 우승성 한 번 해주시죠 아니 그래도 덕분에 감독님 때문에 저희 우승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끝은 우승으로 끝은 우승으로 결실을 위해서 다행이에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KBK 안녕하십니까 아 이거 우승성 한 번 해주시죠 1차전을 비기고 2차전에서 골 이고 싶었는데 일단 이겨서 우승을 합전해서 너무 기쁘고 올해 뭔가 결과를 하고 싶었는데 FBK 우승으로 결과를 해서 너무 기쁩니다 아 좋습니다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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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이 안 나는건 진심이 아니네요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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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상대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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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선이 형 쳐준 거 아니에요? 아니야 이어서 2022 한옥클리퍼컵 최고키를 전달하겠습니다 최장 강준우 선수에게 전달하는 우승선을 3번 번으로 전달하겠습니다 아 신기해요 감사합니다 선수단과 회계 여러분들이 함께하겠습니다 2022 한옥클리퍼컵 챔피언인 전국 희린룸 김정은 자세한 강조 .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바로 바로 돌다 한 번 주사 제보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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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기업듀수 조기성 조기성 세, 세, 세 세, 세 세, 세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